자 시작하죠 미등기 등기 대상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팔 때는 불리익을 줘야 되겠죠 자 박스 불리익 1번 피과세도 안해주고 감면도 안해준다 두 번째는 장특공제 배제한다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배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율은 몇 프로 70% 70% 그리고 5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미등기로 팔더라도 계산공제 해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어요 등기 되면 3% 미등기는 10분의 1 해준다구요 0.3%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은 뭐다 7%인데 미등기로 팔더라도 1% 적용해요 중요한 것은 5번이다 계산공제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적용한다 안한다 적용한다 자 그 다음 3번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 이거는 뭐다 미등기로 팔았지만 불이익을 안준다 즉 등기된 걸로 봐주겠다 제외한다 1번 밑줄 그어요 장기 단기가 아니라 장기 1년 이상 그럼 이거는 대금 청산전에 팔았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불가능하다 장금이 안 끝났으니까 불가능하다 장기 할부 조건으로 우리가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매하면 취득일이 언제에요 소인사 중 빠른 날 소인사 중 빠른 날 대금 청산과 관련이 없죠 그럼 장기는 뭐다 등기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장금이 안 끝났으므로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분양권 전매 자 분양권 전매 1년 이상 장기에요 또 장금이 안 끝났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죠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안 본다 그 다음 2번은 뭐다 법원 결정 그 다음 취득등기가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에 소송 중에 있다 소송 중에 있으니까 취득등기 불가능하죠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 다음 3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농지의 교환 분압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그리고 8년 이상 작용한 농지와 농지를 사고파는 대토도 법에 의해서 감면해준다 이거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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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는 농민 지원 차원에서 미등기로 안 본다 그 다음 4번 비과세를 충족하는 1세대 주택 2년 보유하면 비과세죠 근데 어떤 주택이다 허가를 받지 않냐 무허가 주택이다 그럼 무허가는 건물은 뭐다 등기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죠 비과세를 해준다 불가능하니까 5번 6번은 묶어요 같이 가는 거죠 도시개발법입니다 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그럼 취득등기를 안 하고 팔았다 미등기로 팔았죠 미등기로 안 본다 그 다음 6번도 도시개발법이죠 채비지 토지 구액 환지처분 전에 팔았다 미등기로 팔았다 미등기로 안 본다 이유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5번 6번은 미등기로 팔았지만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등기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4번은 왜 불가능하다 무허가 건물이니까 그래서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은 공통사항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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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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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말만 나오면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다 미등기로 안 봅니다 그래서 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예부 나와 있죠 자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원칙이 비과세죠 그럼 미등기로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된다 근데 1주택인데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무허가는 등기가 불가능하죠 무허가는 불가능함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등기된 걸로 봐서 비과세도 해주고 감면도 해주고 불리익을 안 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비과세가 된다 멀쩡한 거를 미등기로 팔면 과세입니다 그러나 무허가 1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은 등기된 걸로 봐서 비과세도 해주고 감면도 해주고 불리익을 안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른쪽 대표해제 자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거다 1번 미등기는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2번은 뭐다 채비지 자 미등기로 팔았다 역시 기본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네 그리고 4번 미등기로 팔 때는 몇 프로다 70% 항상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 그럼 뭐가 나와요 산출세 그럼 미등기는 세율이 몇 프로? 70%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 표준에 곱하는 거예요 산출세에게 곱한다 틀렸잖아요 과세 표준에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과세 표준에 70%를 곱한다고요 산출세에게 곱한다 틀렸네 그리고 미등기로 팔더라도 장특공제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옆에 하나 더 적어요 계산공제는 적용한다 0.3% 부동산 등기대고 팔면 3% 미등기는 0.3% 적용합니다 계산공제 적용시 미등기도 적용한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327쪽 양도세 신고납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왔다 이 과정을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거죠 그래서 꼭대기 327쪽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예정 신고 그래서 신고하는 방법은 미리 미리 하는 게 뭐다 예정 신고가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확정 신고가 있다 그래서 예정을 물어보는지 확정을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요 신고하여야 한다 단 파생상품은 예정을 할 수 없어 확정만 할 수 있어요 참고 이 경우 별탁 붙이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적용한다 이 얘기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손해가 나더라도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돼요 안 하면 세금상 불리익을 줍니다 자 그 다음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납세의무자와 납세지도 별 하나 딱 붙여요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양도세는 개인이네죠 그래서 거주자가 팔 때와 빚자가 들어가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럼 거주자가 누구다 국내 주소를 두거나 주소가 없더라도 과세기간 1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그래요 그리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다 그럼 거주자가 팔았을 때는 국내 것도 과세하고 국외 것도 과세를 합니다 거주자가 팔았을 때는 국내 것도 납세앨무어가 있고 국외 것도 납세앨무어가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팔았을 때는 국내 거 국외 거는 납세앨무어가 없다 왜 없을까요? 우리가 몰라 자 그래서 거주자는 납세 범위 국내 국외 구분 없다 무제한 납세의무자라 그래요 그러나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항상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납세앨무어가 없다 우리가 몰라 자 중요한 거는 옆에 적어야 돼요 양도세예요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납세의무어가 있는데 고치세요 고치는 게 아니라 적어요 5년 이상 거주자만 납세앨무어가 있다 양도세는 4년까지는 과세 안 해요 5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거소를 둔 자가 되겠죠 뒤에서 나올 겁니다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5년 이상 거주한 자만 납세할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 납세지로 들어갑니다 자 거주자 항상 거주자는 주소가 있죠 어디로 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주소지가 없을 때는 당연히 거주하는 장소 거소지로 한다 2번은 알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빗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328쪽 B 빗자가 들어갔죠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잖아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없는 경우에는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 결론은 뭐다?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재지 등이 된다고요 자 그럼 공리번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예정신고다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다 1번 또 나왔죠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원칙이 뭐다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이에요 이미 규정이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안하면 가산세를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1호 자산은 원칙이 뭐다? 양도일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말일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2개월 2개월 주는 거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항상 2개월 앞에는 뭐를 찾아야 돼? 말일 말일이에요 말일 말일이라고요 말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5월 3일이야 5월 3일이 양도일이야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그럼 말일이니까 언제야? 5월 말일 그럼 더하기 2죠? 언제까지 해야 돼? 7월 말일까지 해야 됩니다 말일부터 따진다는 거 예외 부동산 거래 신고등형 법률에 따라 미출구 토지 거래에 관한 허가구역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미출구라고요 근데 포인트는 뭐다? 허가받기 전에 미출구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자 그럼 양도일이 잔금 받은 날이죠? 근데 허가는 허가구역에 있는 땅을 팔았어 허가는 6월 3일 날 떨어졌어 그럼 이 뜻은 뭐다? 허가받기 전에 잔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무효야 허가받고 파세요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으면 무효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유동정무요라 그러죠? 허가 났잖아 그럼 이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2개월 항상 말일부터 그럼 6월 3일이니까 6월 3일이니까 6월 말일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 2개월이니까 8월 31일까지 8월 31일까지 말일 전자가 들어갔을 때 후자가 들어가면 양도일이고 전 전의 대금 청산은 무효다 그래서 말일부터 2개월은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등으로 가겠죠? 자 그 다음 2번 주식 주식은 2호 자산이잖아 주식은 팔 때마다 신고하지 말아라 1년에 4번 만에 1년에 2번 반기 반기의 말일부터 6월 말 12월 말 그래서 반기는 주식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1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부담부증이야 자 배웠죠? 부담부증이야 또 배우는 거야 채무는 양도다 나머지는 증여다 그럼 양도세 신고해야죠? 이거는 말일부터 3개월 1개월을 더 줘 증여가 섞여 있으니까 증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니까 복잡하잖아 채무는 양도다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에 밑줄 붙고요 그리고 4번은 양도차이 겪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해야 돼요? 왜 신고해야 돼요? 불이익을 받는다고요 자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어 여기는 이익이 났어 2천만 원 이거는 손해가 났어 여기는 손해 500만 원 손해가 났어 그럼 통산해야죠? 손해가 났다고 통산해 그럼 이익에서 이거를 빼 그러면 얼마 1천 500만 원 갖고 세금 계산해 알아들었나요?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정부는 2천만 원 갖고 계산해 불이익을 당하죠? 손해는 이익에서 통산함으로 신고해야 돼요 예정신고 그럼 뭐를 신고하는 거야? 우리 배웠잖아 1단계 뭐를 구해? 미출구 양도 차이 그럼 여기다 뭐를 빼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뭐를 곱해? 세율 그러면 뭐가 나와요? 산출세 이 과정을 지정된 날짜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29쪽 꼭대기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해당 과세기관의 누진세율 포인트가 누진세율 대상이에요 2회 이상의 밑줄구 그럴 때는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그래서 이거는 뭐다? 포인트가 누진세율 대상 두 번 자 소득금액이 1억이야 소득금액이 그럼 1억에 대해서 세금 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도 또 1억이야 소득이 1억이야 1억 그럼 이 두 번째 것부터는 따로따로지 않고 앞에 거를 합쳐라 2억에다가 세율을 곱하라 그리고 이미 납부한 거는 공제하고 그래서 두 번째 파는 거는 앞에 거랑 뭐를 해야 돼? 합산 이렇게 따로따로 신고하면 어떻게 돼? 세율이 낮아 낮아서 세금이 덜 나와 누진세율이니까 2억으로 계산하면 세율이 높아서 많이 나와 그럼 2억으로 계산하면 이중과세니까 앞에 거 1억에 대해서 납부한 거는 공제하고 그래서 누진세율 대상 포인트가 뭐다? 두 번 이상 어떻게 해야 한다?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합산해서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 확정을 다시 해야 돼요 예정신고 납부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4번 양과로 4번 예정신고를 안 해 강행규정에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초 가산세 계속 반복합니다 무신고는 몇 프로부터? 20 사기부정은 몇 프로부터? 40 그 다음 과소는? 일반과소는 몇 프로부터? 10 자 넘어가죠 부정 사기부정은 몇 프로부터? 40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신고불성실가산세예요 무신고하면 20 과소신고하면 40 부정하게 신고하면 40 신고불성실가산세 그 다음 양과로 7번 별법 딱 붙여 납부야 납부는 하루하루 가산세가 붙어가죠? 하루하루 이자율만 알면 돼 그 다음 이자율이 개정됐어요 10만원당 25가 아니라 22 인하됐어요 10만원당 22 0.02%로 인하됐다고요 국세는 25를 22로 수정시켜주세요 제가 개정세법은 별도로 다시 강의를 해드려야 압축해갖고 수없이 법이 바뀌었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는 10% 20% 이렇게 안 붙어요 하루하루 지연일수에 따라 일수에 따라 10만원당 25가 아니라 10만분의 22 자 예제 밑에 예제로 들어가자고요 포인트가 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안에 있는 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월 30일에 동그라미 계약을 체결했죠? 그 다음 2월 28일에 동그라미 매매대금을 수령했다 2월 28일 잔금 끝났죠? 그런데 22년 5월 31일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았어 그럼 22년 5월 30일에 동그라미 그럼 양도일은 언제예요? 잔금 받은 날이 언제야? 2월 28일 그 다음 허가는 언제 떨어졌어? 5월 30일 그럼 이건 뭔 뜻이다? 허가 받기 전에 잔금 받았죠? 무효 무효 7월 말일 정답은 3번 뭐를 물어보니까 예정신고 기한 만약에 확정신고를 물어보면 23년 5월 말일 확정신고는 항상 내년으로 넘어가요 2023년 5월 30일이고 예정신고니까 허가일 말일부터 2개월 답이 3번이네요 자 이게 예정입니다 그럼 확정 확정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항상 해가 바뀐다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 그리고 과로도 똑같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계약 허가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포인트가 뭐다? 양도했잖아? 토지 거래 허가에 관한 허가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 그래서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일 다음 년도로 넘어가야 5월 1일부터 5월 말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과세 표준이 없거나 남는 게 없잖아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양과로 2번 예정신고를 하면 원래 확정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과로 2번 그래서 양과로 2번 예정신고를 한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대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다만 별 붙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누진세율 적용대상에 대한 예정신고를 누진세율 예정신고 2회 이상이죠 그러면 예정신고를 어떻게 해야 돼 합산해서 해야 돼 그럼 확정을 안 해도 돼 근데 박스의 1번 박스의 1번만 알면 돼요 해당 과세기간의 누진세율 대상 몇 회 이상 2번 이상 예정신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세금 띄워 먹었죠 그럼 확정신고를 다시 하라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고요 자 반과로 양과로 4번 332쪽 별 딱 붙여요 반과로 꼭대기 다음에 당하는 자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번 박스 예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가 부과됐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예정신고를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강행귀정 가산세가 붙어요 근데 확정신고도 안 해 안 하면 원칙은 가산세가 붙는 거죠 이렇게 둘 다 붙이면 세금이 너만이 나와 그래서 예정에 가산세가 적용되면 확정에는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그래서 가산세는 이중 부과 금지입니다 1번 예정신고와 납부는 안 해 가산세가 부과됐다 1번만 알면 돼 그럼 확정신고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양과로 5번 확정신고를 안 해 가산세 감면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기한 및 중간신고에 따른 예정신고 중간신고를 아니했다 그러면 밑줄 그어 예정신고만 알면 돼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가산세가 붙었죠 예정신고를 안 했다 가산세가 붙었어요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하라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할 때는 가산세를 깎아주겠다 자 무신고하면 20% 붙었죠 적게 신고하면 10% 붙었죠 이거를 확정신고기한까지 하면 절반을 깎아준다 그래도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그 뜻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정신고 안 했어 무신고했다 적게 신고했다 가산세가 붙었죠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달라 그러면 절반을 깎아주겠다 그 다음 6번 환산가액 적용했다는 가산세 1.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중축 8호 초과여 큰 거 8호 초과 건물의 주득일 또는 증출도 몇 년 이내 5년 이내 밑줄 그어 8호 초과 5년 이내 건물을 양도했다 하나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몇 프로 100분의 5를 결정세에게 더한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라고요 자 건물을 신축합니다 또는 중축해요 이거를 몇 년 이내 양도하는 거야 5년 이내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라고요 그럼 신축 그럼 신축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10억에 양도하는 거야 그럼 양도가액은 10억이죠 그럼 건축비가 3억이 들어갔어 그럼 원래 3억에 취득해서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럼 단순계산 7억 남았잖아 3억에 건축하고 10억에 팔아 그럼 7억 남아 세금 많이 나오죠 세금 많이 나오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게 있어 이 3억을 하지 않고 뭘로 계산해 환산취득가액으로 또는 감정가액으로 계산해 그럼 환산취득가액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니까 6억이 나왔어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면은 양도세 띄워 먹었잖아 띄워 먹었죠 원래는 3억에 이런데 환산취득가액 중축 같은 거는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니까 이게 취득가액이 높아져 그럼 높아지니까 세금이 덜 나오니까 법은 어떻게 한다 이 녀석의 몇 프로 5%를 가산한다 어디의 5%다 환산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의 5%를 더해요 산출세액의 5% 한다면 땡이라고요 어디에 5%를 가산한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 결정세액에 더한다 결정세액에 더한다 그래서 이 법은 뭐다 산출세액이 없어 세금 낼 게 없더라도 뭐다 환산취득가액의 5%를 추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뭐다 포인트가 5 5 5%는 뭐예요 5%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를 무조건 걷는다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무조건 내라 이거지 왜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 뛰어먹었으므로 자 그 다음 언제나 출제되는 게 분할납부 딱 별부치라고요 양도세는 물납은 할 수 없죠 분할납부만 할 수 있다 요건이 얼마 초과? 천 초과 분천지에요 천만원 초과할 때 가능하다 분납기간은 몇 개월? 2개월? 2개월 6개월 하면 안 돼요 천 초과 전부가 아니라 일부 납기경과 후 2개월 그리고 반과로 2번도 필수죠 게다가 1천 초과에서 2천만원까지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어? 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면 2번 2천만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자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게 오른쪽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천만원 초과를 분납하는 거죠 2천 초과는 절반 자 요건이 얼마야? 천 초과 천 초과에서 2천까지 2천까지에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이해를 그대로 분납해 2천만원이 넘어가 넘어갈 때 뒤에 오는 법조문은 50% 이하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이하일 때 초과일 때 뒤에 오는 법조문이 달라요 그럼 결론이 뭐다? 결론이 2천까지는 천을 빼 2천 초과는 절반을 빼면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럼 1천6배 얼마 분납하죠? 1천6배 2천까지죠? 1천을 빼 600 3천2백이면 3천2백이면 2천 넘어가죠 절반을 빼 3천2백이면 얼마? 1천6배 이 정도는 암산해야 돼요 그더 2천까지는 천을 빼라 천을 빼는 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래요?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이 내면 절반을 빼라 절반을 뭐라 그래요? 100분의 52하 이하죠? 이하 나머지는 필요 없고 4번 부가세 양도세 본세 양도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부가세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부가세는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 20% 양도세가 천만원이야 이거를 50% 감면 받았다구요 양도세가 천만원인데 그럼 양도세가 얼마로밖에? 500 그리고 감면 받았죠? 절반 그럼 감면받은 세액 얼마야? 500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 20%는 어디에 붙는 거야? 어디에 붙어요? 납부세에게는 안 붙어 감면세에게 붙는 거야 그럼 500만원은 양도세를 안 내는 거야 그중에 20%는 뭘로 내야 돼? 농어촌 특별세 100만원이 되겠네요 감면 받으면 본세를 안 내는 거야 양도세를 그럼 500만원 감면 받았잖아 양도세는 안 내 그중에 감면세에게 20% 납부세에게는 안 붙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감면세액이다 20% 그러나 우리가 실무에서는 양도세 낼 때 별도로 10% 내잖아 10% 지방소득세는 이건 독립세예요 부가세가 아니라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특별징수합니다 이거는 독립세라고요 독립세인데 특별징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농특세 20%는 감면세액이다 납부세에게는 없습니다 없어요 나머지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오른쪽 335쪽 대표 예제 틀린 거다 1번 부담부증여 드디어 나왔다 채무는 양도 몇 개월? 3개월 말일부터 2개월 벌써 틀렸네 자 2번 토지거래 허가구요 포인트가 뭐다? 허가받기 전 전 전자가 들어가면 말일부터 2개월은 허가일이에요 전의 대금청산은 무효다 허가일 말일 또는 해제일 말일 그 다음 3번은 뭐를 물어봐 확정신고는 해가 바뀌죠? 다음 연도 5월일부터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 자 4번 나왔다 천초가 엔드 일부 엔드 2개월 그리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이네요 1번이라고요 1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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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